프로필, 본명 신재하, 1993년 4월 2일생이고 현재 기준 만 29세입니다. 경기도 수원 출신이고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뮤지컬과를 졸업하여 당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뮤지컬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학창시절 신재하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했고 스노우보드, 펜싱, 골프 등 다양한 운동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모의고사 성적 상위 1.2%를 받은 적이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중 한림예고 뮤지컬과로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2014년 영화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에서 현수역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 공명과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같은 해 최우식 단편영화로 유명한 거인에 출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화에서는 활동하지 않고 드라마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신재하는 2014년 데뷔 이후 꾸준히 드라마 활동을 해왔습니다. SBS 드라마 피노키오에서 윤균상 아역 기재명, 기자 지원자로 1인 2억을 연기하기도 했고 당시 괴물신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2016년 KBS 드라마 페이지터너에서는 첫 주연을 맡게 되었는데 극중 직접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2017년 TVN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는 목공소에서 주인공 재혁과 같이 일하는 수용자 김민석 역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점차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SBS 드라마 VIP에서 마상호 역을 맡아 연기하기도 했는데 눈치는 없지만 밉지 않은 장관집 막내 사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염을 쐈다고 합니다. 현재 TVN 드라마 1타 스킨들에서 1타 강사의 매니저 겸 기획자 역할인 지동이 역을 맡아 연기하고 있는데 배우 정경호와 브로맨스 케미를 보여주기에도 한다고 합니다. 모범 특시 2에서 오나준 역으로 출연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신자의 드라마를 보고 서브 남주를 한번 달달하게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담, 드라마 OST를 불러도 될 정도로 놀이 실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라디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에서 수많은 라이브를 선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사극 작품을 하고 싶다고 여러 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혈액형은 희귀 혈액형인 RH-A형으로 꾸준히 헌혈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현역으로 오사단 군악대에 복무했고 2022년 5월 23일 전역했습니다. 오늘의 글론, 오늘은 배우 신자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